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원입니다. 오늘은 자그마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달산면 기산리 324-2번지입니다. 면적 1,472제곱미터, 약 445평의 생산관리지역 임야 한필지로 매매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번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만 주변 여건상 건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여름은 물이 익어 가을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들력은 물이 익은 여름만큼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간척지 들력 끝에 반짝이는 물빛은 간호로입니다. 인산밭과 태양광 시설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토지가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지목 임야이지만 실제는 밭으로 사용하던 토임입니다. 뒷편으로 낮은 산이 바치고 있고 전면으로는 너른 들력이 펼쳐져 있습니다. 전면에 신축중인 축사 2개동이 보이네요. 약 140m 정도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폭 넓지 않은 도로가 바로 붙어있네요.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을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두보 약 10분 정도 거리고 면사무소와 각급 학교가 있는 면소재진은 자차 9분 내외, 홍성군청, 의료원, 역 등 홍성 시내는 자차 20분 내외에 모두 접근할 수 있으며 충남 도청이 있는 대포 신도시는 자차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9분, 북미항은 13분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고 서해 바다와도 멀지 않은 곳에 관심 있으신 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